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도시 시저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는 여기를 팽성이라고도 불렀죠. 이 시저우는 장수성, 중국의 장수성에서 서북부 맨 끝에, 서쪽 북쪽 맨 끝에 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장수성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한 천만 명이며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수성이 어디냐 하면, 장수성은 중국의 산동 반도의 산동성, 산동성 바로 밑에가 장수성이죠. 장수성에서 유명한 도시는 맨 위쪽 서쪽에 있는 시저우하고, 그 다음에 맨 남쪽 동쪽에 있는 한구도시 상하이, 상하이의 근처에 밑으로 시저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항조우 이런 도시들이 있죠. 송나라 때 수도가 항조우 이랬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양쯔강이 흘러나가는데, 양쯔강을 따라서 한참 들어가면, 장수성 안에 내륙지역의 서쪽의 남징, 남경이 있죠.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장수성이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 위에가 산동성이고, 그 다음에 장수성 바로 밑에가 절강성이죠. 저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절강성, 저장성 밑에가 복권성, 복권성은 푸젠성이죠. 푸젠성 앞바다에 대만이 있죠. 타이완이 있고, 그 밑에가 광동성. 그 다음에 광동성 서쪽으로는 광서성, 그 다음에 광서성 서쪽으로는 윈난성이 있죠. 그래서 윈난성이 지금 동남아시아, 베트남하고 라오스 위쪽에 있는 게 윈난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게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이고, 아까 그 윈난성의 수도는 꾸밍이고, 구이저우성 위에가, 그 다음에 윈난성하고 구이저우성 위에가 수천성. 수천성은 옛날에 유비에, 총나라가 근거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광동성, 광시성 맨 밑에, 그 위에가 후난성,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후베이성. 그러니까 호남성, 호북성이죠. 후난성, 후베이성. 그 다음에 광동성 그 위에가 허베이성, 화북성이죠. 여기 베이징하고 텐진 이런 중요한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허베이성 위에가 중국의 동북삼성인 만주 쪽을 하고 있는 요동성. 요동성 위에가 길림성, 길림성 위에가 혜중장성. 그래서 그쪽 세 군데는 만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베이성 밑에가 허난성, 화남성이죠. 허베이성 서쪽으로는 산시성, 또 산시성 옆에는 산시성. 산시성은 섬서성이라고 그러더니, 이곳에 장안이라든가 낙양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있고, 그 왼쪽으로는 서쪽으로 간수성이 있고, 간수성 밑으로는 칭하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간수성 서쪽으로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있고, 신장위구르 자치구 밑에는 티베트가 있는, 지금 티베트죠. 시장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허베이성하고 이 밑쪽으로는 네몽글 자치구. 네몽그라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중요한 주의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저우에 대해서 보면, 시저우는 고대에는 팽성이라고 불렀고, 그 밑에는 서쪽으로는 안우이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황하강과 화이허강의 지류인 위허, 그 다음에 슈허가 지나가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화이허강은 뭐냐면 장강하고 양치강이죠. 그 다음에 황하강하고 같이 함께 중국의 3대 강의로 불리게 되어있습니다. 이 화이허강을 회수라고도 부르고, 회하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는 물길이 복잡하고, 이 강은 화이허강은 홍수가 많은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 화이허강하고 칠링산맥을 경계로 해서 화북지방과 화남지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화이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화북지방은 강수량이 적어서 밀 중심에 밭농사가 많고, 이 화이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강수량이 많아서 논농사, 쌀농사를 많이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육로가 발달되어 있고, 남쪽에는 해로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남선 북마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허강하고 칠링산맥을 경계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칠링산맥이 뭐냐 하면, 산지성의 남쪽에 있는 산맥으로서, 이 칠링산맥에는 야생식물과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링산맥의 북쪽은 매우 춥고, 남쪽은 아열대기후에 속하면서도 땅이 비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칠링산맥의 최고 높은 산은 타이바이산이라고 하는데, 3767m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도, 시안, 장안, 수나라, 당나라 때 수도였죠. 이 시안, 장안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곳이 칠링산맥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구분을 하는 고대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춘추시대 때 제 나라의 안자라는 사람이 기원전 500년경이죠. 이 사람이 만든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귤화위지라는 말도 있고, 남귤북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귤은 먹는 귤이고, 지는 탱자, 귤보다 못생기고 먹지 잘 못 먹는 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귤북지, 남쪽에는 귤이 있고, 북에는 지, 탱자가 있다. 남쪽에는 귤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사자성으로 하면 귤화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귤이 회수를 넘어서, 화이어강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 하면 춘추시대 때 제 나라의 안자가 한 말입니다. 제 나라의 안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500년경에 제 나라의 명재상이었습니다. 이 안자가 상대부의 직책에 있으면서 제 나라의 세 명의 군주를 모셨죠. 제 나라의 유명한 군주인 영공, 경공, 영공, 장공, 경공 이렇게 3대를 모셨으면서 제 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상당히 전략하고 검소하고 직원을, 올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키는 140cm에 상당히 단신으로 사직과 국가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한 말 중에 하나는 양두구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두구육 또는 이게 우두마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 나라의 영공 때, 제 나라의 수도인 도성에서 여자들이 남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공이 이거에 대해서 금지를, 명령을 내렸지만, 유행이 꺾이지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영공이 이거 왜 지시대로 안 하냐 했더니, 안자가 한 말이, 남장을 하는 유행은 영공, 군주의 비빈에게는 적용을 하지, 금지법이 비빈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자, 안영이 한 말이, 군주께서 하시고 계신 것은 소의 머리를 간판에 걸고 마래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 공정 안에서부터 비빈에게부터 먼저 이것을 금지를 시키면 이 유행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 나라의 영공이 이 말을 듣고 비빈한테도 남장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시내에서 유행하던 남장 유행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바로 양두구역 또는 우두 마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조가 팽성이었는데, 초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팽성 전투가 있었죠. 팽성 전투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었죠. 221년에 통일했죠. 그 다음에 진시황이 1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었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 2년이 지나고 208년에, 기원전 208년에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초나라의 항우 장사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하고 붙었죠. 초항제가 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연락에 싸우다가 기원전 206년에 드디어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함곡관을 넘어서 함양에 들어가면서 진나라가 멸망을 했죠. 기원전 206년에. 그때 항우가 권력을 다 잡고, 그 다음에 같은 동맹군이었던 유방을 한중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항우가 자기를 도와서 진나라를 멸망시킨 여러 가지 제후들을 각각 제후국에 임명을 하죠. 18제후국인가 말해서 제후국에 임명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유방이 임명이 됐죠. 기원전 206년. 하지만 기원전 205년에 유방이 불만을 품고 항우의 본고지인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을 공격을 하죠. 하지만 유방이 깨지죠. 하지만 유방이 다시 또 군대를 모으고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군사에서는 한신장군, 기획이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것은 장량, 장자방, 내부 내정, 내무부 장관, 보급 이런 것은 소화. 이런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잘 채용을 하고 잘 대우를 해줘서 한나라가 감성을 해주면서 군대력도 강해지면서 이 한나라가 드디어 기원전 202년에 항우를 깨고 항우를 이기고 전국을 통일을 하죠. 그래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10년에 진지왕 죽고 기원전 208년에 항우가 전국을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원전 205년에 팽성전투에서 유방이 깨지고 그러면서 기원전 202년에 드디어 다시 유방이 승리를 하면서 한나라 통일을 하고 항우는 전사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기원전 205년에 있었던 팽성전투는 초나라의 팽성에서 유방의 60만 대군, 연합군이죠. 제후연합군과 항우에 3만 5천 명이 붙어서 항우에 3만 5천 명이 이기는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항우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냐 하는 거죠. 유방의 60만 대군이 거의 전멸 수준에 달아서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의 60만 대군은 전국에 있는 9개의 제후군, 연합군이 되겠습니다. 항우의 장군인 용저, 환초 이런 항우군의 결정적인 승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방이 팽성을 공격할 때 항우는 그 당시에 제나라하고 전쟁이 붙어서 제나라를 완전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제나라를 쳐들어갔죠. 제나라는 어디냐면 지금 산동성 근처죠. 그러니까 지금 팽성에서 더 북쪽에 산동 반도에 있는데 산동성이 제나라를 공격을 하다가 유방이 팽성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나라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3만 5천명을 돌려서 다시 유방군을 공격을 해서 항우가 이기게 되겠습니다. 유방이 팽성을 함락을 할 때 초나라의 장군인 팽월이 유방한테 항복을 했죠. 항우가 강동에 있던 강동군 3만 5천명을 모아서 회군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유방이 수비를 한 지역은 팽성에 10만명, 그 다음에 호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호릉이라는 데에서 번쾌, 유방의 장군인 번쾌가 3만명을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송이라는 것은 팽성의 위성인데 이 소송이라는 데에 또 10만명의 유방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참, 관영, 위표 이런 장군들이 지키고 있던 10만명이 있었고 그 더욱 북쪽에는 또 한 10만명의 유방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병력을 유방이 갖고 있으면서도 패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우는 다시 제나라에서 돌아오면서 항우는 호릉에서 번쾌에 3만명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송까지도 와서 10만명의 군대를 시키고 유방에게 그 상태에서 전에 팽월이 팽성에서 항복을 했죠. 이때 같이 유방한테 항복을 한 옛날 항우의 부하 장군이었던 사마흔하고 동해가 이번에 항우가 승승장군을 진격해 오니까 유방을 배신을 하보고 초나라 편을 들면서 드디어 팽성이 항우한테 떨어집니다. 항우가 팽성을 다시 암락을 시키죠. 이 전쟁에서 한나라의 장군인 사마흔이 전사를 하고 위표가 부상을 입게 되겠습니다. 유방의 동쪽 제후군 10만명을 항우가 사수에서 도륙을 시켜서 피바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방의 장군인 한신이 영벽이라는 곳에서 패잔병 25만명을 모아서 항우한테 대응을 하지만 항우가 수수라는 곳에서 전부 다 강이죠. 아까는 사수 지금은 수수에서 유방군 한나라군 10만명을 도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항우의 결정적인 승리가 된거죠. 이때 동맹군이니까 유방이 깨지니까 내분이 일어나죠. 깨진 군주한테 충성을 안하게 되죠. 그래서 유방의 동맹군이었던 제나라 왕 전광 그 다음에 조나라 왕 헐 그 다음에 서위의 왕인 위표 이런 사람들이 유방을 배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원전 205년에 유방이 이 전투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3만 5천 명으로 60만을 깨고 이겼음으로 인해서 항우가 지나친 자만감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났다 이런 오만 교만의 감정이 들어서 결국에는 3년이 지난 기원전 202년에는 오히려 유방인태 회화전투에서 깨지고 항우는 30살인 젊은 나이에 죽고 유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이때 대승한 것이 3년 후인 훗날 대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